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을 위한 요청 무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회 신년사를 끝없는 환희와 격정 속에 받아하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지금 올해 전투에서도 영예로운 승리자, 위훈의 창조자가 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첫 순서로 희망 넘친 나의 저구가 이 노래를 들으시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꿈만 같은 행복 속에 원한 해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광장을 찾았은 경야는 원수님을 여기 생산 현장에서 배웠는데 또 구절구절마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 넘쳐오르는 원수님의 신의 자리를 받아 안고 보니 올해도 아름다워질 우리 생활에 대한 혈가량만으로 막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정말 희망 넘친 나의 저구가 이 노래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로 담은 참 좋은 노래입니다. 우린 누구나 기쁨이 넘쳐 눈부신 아침 즐겁게 만네 바라는 꿈이 눈앞에 꽃혀 내일도 즐겁게 만네 밝고 밝고 밝아나 우리 사는 것 온수님의 가품이요 인민의 희망 만복의 희망 넘치는 나의 저구가 눈이 내려도 폭풍이 차도 우린 누구나 두려움 없네 맞이하니 숨이 환하게 보여 웃으며 시련을 치네 화내로워라 우리 사는 것 온수님의 가품이요 인민의 희망 강국의 희망 넘치는 나의 저구가 은혜로운 햇빛 찬란한 별빛 만 년대대로 눈 부신 강산 세상에 없는 흥지를 안고 창창한 미래로 가네 이 대하여라 우린 사는 것 온수님의 가품이요 인민의 희망 본인의 희망 끝없는 나의 저구가 끝없는 나의 저구가 이번에는 평안남도 개천시 전진동 82인반반에서 사는 특유 용해군인 심철광 동무와 그의 아내인 정윤미 동무가 요청한 노래 선군의 나의 저구가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선군 정치를 받대는 길에서 후회 없는 청춘을 살았다는 긍지를 가슴 뿌듯이 느끼곤 한다고 한 심철광 동무와 남편이 언제나 병사 시절의 그 모습으로 살도록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겠다고 한 정윤미 동무 동무들의 요청 편지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럼 동무들이 요청한 노래를 만수대 예술단의 여성 3중창과 합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무가 요청한 노래 선군의 여성 3중창과 합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나의 저구가 감성해 아침에 거선나 선군으로 자랑로 보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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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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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기용리하는 원손님께서 올해 신윤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부를 높이받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무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떠 기다려 주십시오.